꼭 지킬게요 꼭 돌아와요 그대 자리로 반드시 나의 마음속에서 그대에게 말하면 그댄 들을 수가 있나요 시간이 흐른 뒤에 세상의 끝에서 그대와 마주 보며 눈 감고 싶어요 생각때문에 나의 마음속에서 그대의 생각때문에 혹시나 어느 성경보자 힘들어갔던 그 계절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멈춰 기다려요 더 서둘러서 따라잡을게요 꼭 찾을게요 기다려줘요 지금 거기서 어, 반드시 나의 마음 속에서 그대에게 말하면 그댄 들을 수가 있나요 시간이 흐른 뒤에 세상의 끝에서 그대와 마주 보며 눈 감고 싶어요 어디로 가니 넌 어디로 가니 넌 어디로 가니 넌 그쵸 어디로 가니 넌 어디로 가니 넌 어디로 가니 넌 나의 맘을 담아서 그대에게 보내요 그대의 맘을 순간나요 시간이 장난쳐서 우리를 막아도 그대의 손을 잡고 이기고 싶어요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